윤리공부 직전에 골목식당을 재생시키거나 부활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. 많은 사람들이 그 골목식당 주인의 비위생성 또는 고집,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허황댐 이런 걸 가지고 비판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올바른 삶의 자세, 올바른 공부의 자세가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.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이 골목식당의 기본적인 포맷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뭘 지적하냐면 이 멘토가 식당 주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걸 지적하는 건 첫 번째는 이거예요. 기본적 자세가 안 돼 있다. 이 기본적 자세란 위생적 측면이 있겠죠. 그래서 위생적으로 불결한 상태에서 조리를 한다든지 이런 걸 계속 지적합니다. 두 번째 재료관리를 지적해요. 그 다음에 지적하는 게 뭡니까? 성실성입니다.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만두기 직전의 상황이다.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멘토링을 한다면 첫 번째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기본적 자세를 지켜라. 위생에 해당되는 게 뭐겠습니까? 위생에 해당되는 게 바로 주위 책상이라든지 여러분 공급 환경일 거예요. 책상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다든지 책상 위에 만화책이 놓여 있다든지 책상 위에 뭐 CD 플레이어가 놓여 있다든지 지금은 CD 플레이어 없겠죠. 각종 음악과 관련된 아니면 각종 연예인들의 화보가 올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. 여러분 인간의 시선은요. 무엇에 주목할 수도 있지만 분산될 수도 있어요. 그럼 여러분이 앉아있는 책상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다면 여러분의 시선은 분산되는 거고 시선이 분산되면 정신도 집중이 안 됩니다. 두 번째 재료관리나 뭐겠어? 바로 교재를 관리하는 거겠죠. 또는 필기구를 관리하는 거겠죠. 어떤 학생 필기구도 제대로 안 챙기고 다니고 교재도 안 챙기고 다닙니다. 학원에 현강 올 때도요. 교재를 놓고 와서 교재 놓고 왔습니다. 프린트해 주세요. 기본적인 정신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성실성이 떨어진다. 집중성이 떨어진다. 이러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골목식당에서 이 요리 연구가가 식당 주인들한테 지적하는 걸 기본적으로 여러분 삶에 반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가 그 다음에 재료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즉 교재 공부와 관련된 필기구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얼마나 성실한가 이런 걸 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근데 여러분 성실성과 노력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그렇죠? 그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. 두 번째 보면은 이 식당 주인들이 자신만의 이론이 있어요. 자신만의 철학이 있습니다. 자신만의 음식 요리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. 하지만 이것이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. 이런 요리를 하면 잘 되지 않을까요? 이런 식으로 제가 인테리어를 하면 잘 되지 않을까요? 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리 연구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? 현실을 좀 깨달으세요. 그 다음에 잡단, 지식으로 요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. 라고 얘기하잖아요. 근데 제가 여러분 봐도 여러분이 이런 게 있어요. 자, 공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. 학원과 동양에 집중합니다. 자, 어떤 강사는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강사는 저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. 그 다음에 강사들, 인스타마다 다 팔로우 해가지고 좋아요 눈으로 나오는 시간을 보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원과 동양 알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강사와의 친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목표, 어마어마한 목표예요.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서울대 정문 부수고 들어가서 서울대 총장님하고 제가 탭댄스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근데 여러분, 학원과 동양 또는 강사의 특징, 강자 커리큘럼의 특징 이거 무의미한 여러분의 지식이에요. 그 다음에 강사와의 친분? 의미 없습니다. 강사하고 친하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. 세 번째, 목표가 허황돼서는 안 돼요. 그래서 제발 좀 여러분이 이론과 철학의 자신만의 독특한 요리에 대한 이론, 관점 자신만의 독특한 식당 운영의 철학 이런 거에 기반하지 말고 현실에 기반해야 됩니다. 그럼 여러분, 뭐에 기반해야 됩니까? 여러분이 지금 신경 써야 될 건 이거예요. 지금 나의 성적, 나의 실력, 나의 성향,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가? 거기에 내가 맞는가? 이런 것들을 자기 진단해야 되는데 현실에 기반해서 자기 진단을 안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백종원 선생님이 매번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. 기본적 자세를 갖춰라. 기본적 자세가 형성된 다음에 뭐해라? 현실에 기반해라. 그 다음 강조하는 게 뭡니까? 이게 되고 나면 철저하게 요리 품목을 최소화합니다. 당신이 그 요리를 다 할 수 있겠어?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겠어? 두 번째, 메뉴를 선정해요. 지금 이 시장에서 그 메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? 그러면서 이제 리뉴얼 하는 거죠. 품목을 최소화하고 메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뭘 가르쳐줍니까? 레시피를 가르쳐줍니다.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? 숙달하게 하죠. 여러분이 이걸 보고 내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?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. 핵심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.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를 새로 하는 학생일수록 새롭게 마음을 먹은 학생일수록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잖아요. 그래서는 안 됩니다. 내가 공부의 집중점을 만들어야 돼요. 이 공부의 집중점이란 핵심이죠. 어떤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하겠다.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목이 뭐가 킬러 단원인가? 뭐는 기본적인 지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어떤 단원은 심화된 지식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가?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단원을 한 번 전책으로 돌지만 집중해야 될 나의 집중적, 즉 집중적인 단원이라든지 집중적인 문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돼요.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계획이라든지 공부 계획을 광범위하게 세웠다면 이 중에 뺄 건 없는지, 이 중에 나 혼자서 해야 될 건 없는지, 이 중에도 보충해야 될 건 없는지 공부의 집중점을 형성하고 여러분이 어떤 단원과 어떤 유형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? 그 어려운 단원은 여러분이 올라가지 못하는 등급의 벽에 가로막혀 있는 그 벽을 뚫기 위한 문제풀이 문제풀이법 아니면 그 단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 여기를 숙단해야 돼요.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것과 개념을 숙단하지 않으면 절대 시간 안에 압박이 있는 과목은 시간 안에 풀지 못하고요. 한 번 틀렸던 문제는 계속 틀리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 자세를 가지는 것, 현실을 진단하는 것, 세 번째 집중성을 찾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둬야 됩니다.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모두가 이제 기본적 자세를 가져요. 지금이 오늘이 1월 3일인데 작심 3일이지만 1월 달의 기본적 자세와 마음가짐 안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?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신의 성적과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성향을 파악했겠죠. 문제는 뭐예요? 품목을 최소화하고 메뉴를 선정하고 제공된 레시피를 가지고 숙달하는 게 최종적으로 승부처인데 여러분들이 과연 자신의 공부의 집중점을 새롭게 점검해 봤는가? 어떤 단원을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지, 어떤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지,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문제풀이 것과 개념을 숙달할 것인가를 고민 안 해봤죠.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? 이거에 집중해야 됩니다. 결국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, 즉 망해가는 가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? 솔루션이죠. 물론 이 솔루션, 해결책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한데 공부에서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막히면 뭘 해야 돼요?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지, 그 다음에 모든 공부를 다 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지 솔루션, 핵심적인 키가 되는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안하는 핵심적인 솔루션은 바로 독해력이다.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여러분 수능 국어에서 기본적으로 글을 읽어내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. 사회탐구에서 저는 뭐 생활과 윤리를 강의하는데 생활과 윤리의 제시문이나 선택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뭘 할 수 없습니까?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. 모든 감옥에 가장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될 솔루션은 바로 뭐예요? 글을 읽고 글을 독해하는 능력이고 글을 독해한 다음에 이걸 응용하거나 추론하는 능력입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뭘 갖춰야 된다? 사고력을 갖춰야 된다.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할 때 그 예능 프로그램은 단순히 흘러 지나가는 하나의 재미적 요소나 아니면 흔히 말해서 식당 주인들의 몰상식하거나 여러분이 보기에 잘못된 태도, 공손하지 못한 태도에 분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즐기는 모든 것이 다시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상으로 골목식당에서 배우는 골목식당식 학습법에 대한 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